네, 이슈 폭격입니다. 김경부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정과 정의 조용술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근 이런 말씀들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창수 지검장에 이어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그리고 김민숙 노동부 장관 후보자. 요즘 흐름 참 좋다. 그런 말씀들 하시는 분이 많으세요. 조용술 대표. 흐름 좋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준숙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 실제로 언론 같은 경우 많이 막혀 있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 시절부터 정권에서 KBS 사장 몰아내고 그게 이제 불법이라고 이미 대법원이나 이런 데서까지 판결이 됐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정상화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누군가가 막힌 거를 해소해줘야 된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실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노동기역의 가장 큰 축이 민주노총에 의한 어떻게 보면 안 좋은 모습들인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김문수 후보자가 이걸 뚫어낼 수 있는 적임제다. 이런 취지로의 이러한 행보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이 볼 때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중에서 실제로 민주당과 민주노총과 언론 노조와 실제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본인의 생각과 그리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다음에 어떤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 그게 아니라 본인의 어떤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했을 때 방통위원장으로서의 이진숙 그다음에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의 어떤 김문수 그런 관점에서 보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김문수 저는 왜 이게 김문수 후보의 낙점이 와 나이스했다고 생각을 했냐면 기억하실 겁니다. 한미동맹 철폐, 주한미군 철수 그리고 국가본법 철폐, 토지공개념 이런 것들을 주장한 게 민주노총이거든요. 이게 노동 문제가 아니에요. 실제로 노동 문제가 아니라 정말 엉뚱한 정치 문제를 가지고 대한민국 사회를 갈라치게 하고 흔들어놓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 위진 남북조 시대 때 있었던 음서제도 그걸 주도해서 끌고 갔던 어떻게 보면 25년 동안 근속한 자녀들을 특별 채용하자고 하는 이러한 현대차 노조 이런 것들에 대한 모습들을 봤을 때 이게 과연 노동시장을 제대로 이끌고 갈 수 있는 노조의 집단인가 그럼 이거에 대한 분명한 문제점과 병리 현상을 누군가가 깨야 되는데 정말 이러한 병폐들이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굉장히 시리에 빠져 있고 무기력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성장동력 시장 전체가 다 망가지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누군가는 조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걸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 분이 김문수 후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오늘 다뤄야 될 주제가 좀 많아서요. 짧게 짧게 가겠습니다. 옥세탄에 조금 전에 점검은 했는데 본인들이 공작의 전문가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같이 하다가 어떻게 보면 공모자 아닙니까? 이분도 공모자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같이 하려다 하다가 이 사람이 겁이 났잖아요. 겁이 나가지고 실토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나리오 본인들이 다 주인공인데 이게 착수는 시도했는데 이게 결말이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안 되는 상황이라 그런데 이분들은 진짜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탄핵을 위해서는 물불 가리지 않는구나. 그런 걸 다시 한 번 느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아니요. 하필 그 옥세를 그 옥세는 또 못해 왔대요. 저는 그것도 신기한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사기 공작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게 있습니다. 서로의 이익이 잘 맞아야 되거든요. 하나의 빈틈도 없어야 되는데 준다고 했다 안 주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 만나가지고 도망가게 해준다고 했는데 그것도 안 해주고 계속 자기만 이렇게 당할 것 같으니까 독박이 쓰기 싫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익제보라는 이름으로 터지게 된 거고 어떻게 보면 최재형 목사 같은 이분도 공익제보다 뭐다 해가지고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을. 그런데 결국에는 자기들이 이걸 다 정교하게 짠 공작 정치에서 자기들끼리 터뜨려가지고 진짜 공익제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민주당 되게 좋아하잖아요. 뭐 조사하자 뭐 조사하자 뭐 하자. 발의하는 거 좋아하는데 세게 밀어붙여서 이걸 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조사가 수사가 되고 있는 건 없잖아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민주당 좋아하는 특검 있잖아요. 특검하자고 해야죠. 특검은 지금 세상에 탄핵을 제가 오기 전에 잠깐 봤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18건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 노무현, 문재인 정부를 다 합쳐서 18건이 안 돼요. 그러니까 탄핵, 특검 이거에 무슨 너무 집착증. 그런데 저는 이게 댓글창에도 정말 이게 허접한 공작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는 이거 그렇게 간단하게 안 봅니다. 그럼요. 굉장히 사악한 짓을 이 자들이 한 건데 뭐냐 하면 무슨 저 진짜 생뚱맞게 옥세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옥세를 가지고 있으면 대통령이 된다는 식으로 이 자들이 그 얘기를 지금 시나리오를 쓴 거거든요. 그러면서 임금 왕자를 지금 다시 환기시키면서 이거를 무속 프레임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엮으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무속 프레임으로 가면 진짜 정신 차리고 보면 정말 황당한 어떻게 우리가 저런데 넘어갔지 할 정도의 가짜 뉴스에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7시간 그때 무속이 나고 뭘 구슬했다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럴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해서 청공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 청공을 등장시켜서 옥세를 가지고 뭔가를 대통령이 될 거라고 하는 식으로 지금 이걸 시나리오를 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무속 프레임이 작동이 되면요. 우리 자유파의 주류를 떠받치고 있는 세력 중에는 기독교 세력이 있습니다. 이 기독교 세력은 무속 그러면 정말 질색하거든. 그러면 진위 여부를 떠나서 무속 프레임으로 싸움이 붙으면 일단 기독교인들은 편을 들고 싶어도 들 수가 없게 돼 버려.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주고 싶어도 무속 프레임을 갖고 싸우면 무속이라는 프레임 속에서는 기독교인들은 싸움을 할 수가 없게 돼. 그러면 우리 자유파의 주력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고립화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자들이 아주 엉성한 시나리오를 짜고 지구들끼리 이해관계가 부딪혀서 이렇게 터져서 천만다행이지만 원래 이 자들의 기획 의도나 이런 건 진짜 사악하게 이를 데 없다. 그리고 진짜 위험한 짓을 이 자들이 하려고 했다. 그렇게 저는 느끼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제 누군가를 끌어내릴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말도 안 되고 진짜 상식을 벗어나는 그런 것들로 끌어내리거든요. 제가 옛날에 어디 활동을 했었는데 누군가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횡령을 했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걸 갖다 지우개를 훔쳐갔다. 연필을 훔쳐갔다. 이런 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이런 것들이 퍼지다 보면 실제로 믿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을 몰아내게 돼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사악한 음호설들을 저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게 사기를 치는 사람들끼리 이해관계가 잘 맞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드러낸 것이지 정말 어떻게 보면 이제 천운인 거죠. 이게 다행인 겁니다. 진짜. 그래서 이 부분은 하여튼 강력한 수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수사를 해야 되고 특히 지금 디얼 파우치 공작 사건도 그렇고 옥세 공작 사건도 그렇고 최재형이라는 자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이 자가 북한을 여러 번 드나끄리면서 계속해서 북한 찬양하는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었던 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의 배우에 이재명 세력이 있는지 김정은이가 있는지는 사실은 수사해보기 전에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우에 대한 수사까지 이 자가 아무런 뒷배 없이 이걸 그야말로 지원자 했을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 안 하는 거니까 그 배우에 대한 수사까지 좀 깊이 들어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다시 드네요. 이재명의 25만 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인 돈이면 괜찮죠. 본인 돈이면. 남의 돈 가지고. 이게 원래 자기 돈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남의 돈 가지고 생색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25만 원 최대 35만 원까지 준다고 하는데 이거 솔직히 제일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희가 총선에서 지고 났을 때 안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25만 원 받고 더블로 50만 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기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선. 그런데 참 이 말이 무섭죠. 왜냐하면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도 그쪽이랑 같이 가야 된다는 건데 우리가 재난지원금 했을 때 1인당 25만 원씩 저희 4인 가구 100만 원 받았는데 솔직히 받고 싶습니다. 왜냐. 저도 이제 언젠가는 죽을 거고 저 아이들도 그렇겠지만 그 빚 감당은 이제 아이들이 후선들이 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보수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고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라 이 부분은 받지 말아야 되는 거거든요. 당연히 해서는 안 되는 거고. 무엇보다도 지금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이제 팀원. 위메프 사태 아닙니까? 지금 그게 이제 최대한 1조 원 정도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돈이 막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좀 순환이 되도록 그래서 오늘 당정 관계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발표를 했는데 그중에서 가장 얘기가 되는 게 뭐냐면 이게 그 위메프 사태의 본질은 소비자와 판매자. 소비자가 판매자한테 준 돈. 그거 어떻게 보면 판매자의 돈이 아니라 남의 돈이잖아요. 그 남의 돈을 잘못되게 운영돼서 문제가 돼서 그래서 결국 그 정산이 지금 40일에서 60일 되고 있는 부분을 정산 기간을 줄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판매 대금을 별도로 관리하게끔 한다는 게 이번에 이제 방향이 나왔거든요.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금액이 되는 거예요. 13조 원이 되기 때문에 13조 원에서 18조, 19조까지 든다고 하더라고요. 1조 원만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숨통을 틀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뭐 결국은 사람들을 하여금 돈에 취해서 포퓰리즘 이용해가지고 받다 보면 습관이 되니까 일종의 대선 전략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거는 뭐 저는 국민 배급제 아닌가요? 국민 배급제 같은데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게 베네수엘라예요. 그 한 여행 유튜버 제가 영상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 베네수엘라 여행을 하는데 그 봉달에 해가지고 야채랑 이렇게 해서 배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도. 그런데 이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가 전형적으로 이렇게 포퓰리즘하다가 망한 나라에 이제 상징이 돼버렸는데 이게 우리가 이런 훈련을 받는 거에 대한 저는 걱정과 두려움이 있고 실제로 그 KDI 조사에 따르면 25만 원씩 이렇게 4인 가족으로 졌었을 때 실제 소비로 이어지는 게 25만 원에서 26만 원 이후 0.25에서 0.36 거의 효과가 없는 거예요. 효과가 없고 제일 무엇보다 중요한 게 국민들이 반대합니다. 일단 국민들이 반대하고 51%가 반대하고 있는 갤럽 조사죠. 반대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포퓰리즘으로 이렇게 밀어붙이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들이 갖다 길들이게 하는 이 행태에 대해서 제가 제일 우려스럽고 우리나라 국가 부채 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계속 이게 어디서 돈이 나와가지고 석유 나와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말 그대로 빚잔치하는 건데 저는 이럴 돈 있으면 우리 자립 청년들을 돕던가 아니면 저소득 가정아 애들 교육사업을 하던가 저출산 문제 있다고 하는데 저출산을 쓰던가 제가 최근에 아이를 낳았거든요. 아이를 낳은 지 지금은 두 달도 안 됐는데 아니 이 아이를 낳는 과정에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를 하다 보면 실제로 아이를 낳는 경제적 부담을 많이 호소를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써야 되고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거 25만 원 가지고 소고기 몇 번 사 먹고 그냥 끝내버릴 돈으로 이렇게 국민을 우롱하는 행태에 저는 너무나도 분노스럽습니다. 사실 보면 이제 이거를 25만 원씩 받게 되면 그거를 어디에 쓰겠습니까? 보면 핫플레이스나 맛집에 가게 되는 거죠. 그럼 그거는 우리가 실제로 거기서 소비하지 않아도 되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려운 사람들은 이자를 경감시키고 또 하나는 그 사람들이 사업을 정리하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식당을 정리하고 싶은 사람. 그럼 퇴로를 열어주고 그다음에 뭔가 안정, 생활 안정 지원금 같은 거는 해주는 게 맞는 거거든요.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한테. 그런데 그렇지 않고 다 준다는 건 결국 뭐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익숙하게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돈 준다고 하면 그래 내가 미래의 아이들 생각할 게 뭐가 있겠어? 그러면 찢게 만드는 그런 어떤 익숙함과 그런 길들여지게 만든다는 게 가장 위험한 것 같습니다. 시간이 빨리 지나가가지고 마지막 주제 갈게요. 한동훈의 당직 인사가 있었어요. 완전히 다 끝난 건 아닌데 한 7, 80%는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평가하세요? 한동훈 대표가 대표 됐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시겠다는 걸 가지고 말릴 수는 없는데 많이 아쉽죠. 왜냐하면 당대표가 되고 나서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인선 같은 경우 경선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너무 치열하게 싸웠잖아요. 이렇게 치열하게 싸울 때는 특히 탕평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실제 이 상황을 봤을 때 이런 게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 지방선거 이런 선거도 없잖아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 지금 당원당규상 내년 9월 이전에 나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본인이 대선을 나가실 거라면 어떻게 보면 자신의 계보를 만드는 어떻게 그러한 독주체제를 만들겠다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자신이 그동안 갈등을 치유하는 탕평을 하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에 정책위 의장 교체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김종혁 이번에 지명직 최고위원 되신 분 이분이 한 방송에 나가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정점식 의원의 뜻이 아닐 것이다. 꼭 나가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직자들이 물러나는 게 원칙이다라는 걸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사무총장까지 나오셔서. 그런데 정작 본인은 정점식 의장 나오자마자 바로 지명직으로 임명이 되는 어떻게 보면 이게 국민들이 바라볼 때 만약에 그렇게 모든 걸 쇄신하고 싶다고 하면 전부 리셋하고 새로운 사람들로 해야 되는데 여의원 원장에 대한 부분도 계속 지연이 되고 있고 이런 모습들이 국민들이 볼 때 납득을 할 수 있을까라는 좀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결과가 좋으면 해결이 될 수 있겠지만 과정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그리고 우리 자유우파가 단일 대우를 만들어서 결국에는 대선을 이겨야 되는데 이러한 상처를 치유하지 않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수습하실지 저는 식사정치로는 한계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게 본인은 63% 당신민심 입에 달고 계시는데 실제로 일을 하는 거 보면 자신감이 없음의 발로거든요. 저는 그렇습니다. 보면 실제로 정책의 의장을 바꿀 수도 있고요. 아니면 유임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좌고 우면하고 어쩔 줄 몰랐거든요. 물론 대통령을 만나서 퇴로를 열어준 거라고도 저는 볼 수는 있는데 바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김종혁 지명직 최고 이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친윤은 언론플레이 때문에 원래 유임시키려고 하다가 교체를 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이 진짜 맞지 않다고 봐요. 왜냐? 그렇다면 본인은 유임시키고 싶은데 여튼 언론에서 나온 그런 것 때문에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내용 때문에 감정적으로 바꿨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거는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되게 감정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저는 뭐냐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는 제일 중요한 게 어떤 결단에 대해서 결단을 하고 그거에 대한 책임을 주면 돼요. 그런데 그 부분이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아닌 듯해서 이렇게 했다 하는 거는 책임 회피거든요. 그래서 저는 온전하게 자기가 본인이 결단을 했으면 그 주변 사람들도 그 결단의 책임을 물을 수 있게끔 하면 되는데 자꾸 주변에서 본인은 그러니까 저는 김종혁 지명직 최고가 한동훈 대표의 대변인의 성격이 좀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최고일을 할 때. 왜냐? 나머지 이번에 정책위장의 김상훈 사선 의원이 됐지만 이분은 뭐 개팔색이 얕기 때문에 그렇다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회의 때 뭔가 자기의 어떤 입장을 두둔하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그건 지명직 최고인 김종혁 당협위원장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시킨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별 건 아니지만 최고위원들도 득표수에 따라서 수석 최고위원 2, 3, 4하고 딱 이렇게 자리가 배치가 있잖아요. 지명직은 쫙 끝에 앉아.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닌데 그런 것 하나를 한동훈이가 지 몫이라고 지 우리 김계영 대변인 부대변인 말씀대로라면 지 대변인 시키겠다고 하나 갖다 놓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저거가 맨날 최고위원 할 때마다 분란 일으킬 거 아니에요. 말 안 들으면 하겠죠. 말 안 들으면. 누가 말 안 들으면 그때 회초를 들고 와서 때리겠죠. 아이고 참. 그렇게 해서는 바로 망합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마무리 한 말씀씩 듣겠습니다. 김기영 부대변인. 대통령이 휴가를 가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민주당에서 이 시국에 웬 휴가냐 얘기를 해요. 비판을 하는데 참 어처구니 없는 게 상상 속의 금기요. 탄핵이라는 거를 껄빗하면 생활 속 일상으로 만든 쪽이 민주당인데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탄핵하면서 또 휴가 나갔다고 이렇게 공격하는 일관성도 없고 그다음에 경제를 되게 단순적으로 보는 거잖아요. 소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쉴 때 쉬어야 되는 거고. 민주당 탄핵 금안 좀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삼권분리 국가에 살고 있잖아요. 민주당이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탄핵이라든가 특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난발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국회의 권한이라는 이름으로 헌법상의 권리라는 이유로 많이 이야기하는데 입법뿐만큼 중요한 게 행정부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런데 탄핵이다 이런 걸로 계속 마비를 시키는 게 과연 국민의 삶이 과연 올바른 것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무것도 아는 일을 크게 만들어가지고 국민들한테 재난지원금 같은 거 아니면 돈을 준다 탄핵이다. 정말 중요한 국가의 그러한 방역성을 결정하는 걸 갖다가 너무나도 쉽게 난발하는 이러한 정치를 희화하는 형태가 정치의 불신을 만들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민주주의 체제를 갖다가 망가뜨리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우리 고성국TV에서 이런 부분들이 좀 앞장서서 더욱더 잘 바로잡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잘 들었습니다. 이슈 법격 김기형 부대변인 그리고 조영술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